아휴, 화가... 아, 얘 우리 거 후배. 너 선정이 알지? 아, 언니 코딩돼 친구? 응, 걔동생. 안녕하세요. 예전에 너 씨 좋았는데. 사이. 네 글을 보면 이렇게 펼친 손바닥 같아. 좋아. 그래서 좋아. 가만히 내 손 올려놓고 싶어지고. 다음 학기의 복직인데 계속 이렇게 시끄러우면 니들도 피곤할 거 아니야. 엄마가 계속 receives 하나의 눈을 보냈는 하나의 눈을 보냈는 그 분을 보냈는